안녕하세요. 부산언니입니다. 날씨가 너무 좋네. 오늘 제 생일입니다. 에이, 바아. 에이, 바아. 비니, 비니. 너나, 차오. 깨뻐. 너나, 차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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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은 흑미를 사용하는 거에요 안을 열어봐요 지금...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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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시간! 콜롤레 콜롤레 벨로 가로 사시차 맛은 고기가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설레임을 주는 걸 아 언젠가부터였을까 고기가 이렇게 기대된 너를 만났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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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마지막 하 하 하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월요일 월요일 각오 하아아아 구원시드 양기부 어깨가 우리 이번 좋은 바람 불어와 행복한 너 그이만 우릴 감싸고 그러지않게 안전부리 아빠 이예요 으아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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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에이 아 감사합니다,ORE! 저게 고단다.. 이제는 생선한 타이틀 제거는... 이번엔 자존심을 가뵌한 잠정입니다. 물건을 가뵌하고 춥니다. La 3년에 4년 전 5년 전 6년 전 4년 전 하나의 나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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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에 등장합니다. 이 나라의 나라가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확인해진다. 오르내로! 나는 나라의 나라가 나는 나라가 너무 좋아. 그거 만져래? 그거잖아. 너는 플라스틱하고 그래. 그거 만져래.